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 승전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이죠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승전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본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지금 방석 깔고 앉아있는 산동반도 칭따오가 문제잖아요 여기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전쟁에서 진 독일 식민지죠 그래서 승전국인 중국이 요구합니다 어차피 독일이 졌다 독일 식민지인 칭따오 다시 중국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요 정당한 요구예요 중국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진 독일 나가 칭따오 다시 중국당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승전국인 일본이 끼어듭니다 난 다 그래요 독일이 쫓겨난 지가 언젠데 1914년, 1915년에 쫓겨났고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본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칭따오를 어차피 일본인들 많이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일본에게 넘겨 이거를 유럽 승전국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결론 낼까 미국, 영국, 프랑스가 모여가지고 저 칭따오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똑같이 승전국이에요 중국과 일본 중국에게 돌려주냐 아니면 일본이 계속 눌러 앉게 하냐 결론은 같은 승전국이지만 중국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일본은 라이징 스타 점점점점 국력이 커가는 동아시아의 맹주다 그래서 일본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독일 지배하에 있던 산동반도와 칭따오 일본에게 넘겨요 승전국들이 그거를 베이징 정부도 동의를 해버려요 당시 베이징 정부가 약간 괴뢰정부 비슷했어요 괴뢰정부요 이 소식이 중국 대학생들 귀에 들어갔네 야, 지금 우리 땅인 산동반도와 칭따오가 일본 애들이 가져간다고? 이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가지고 물러나라, 일본 일본은 산동반도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칭따오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해요 근데 구심점이 없었어요 야, 네가 총 때문에 Why? 내가 총 때 네가 총 때문에 일본 항의 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구심점이 없는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날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죠 물론 3.1 만세 운동을 했던 우리 독립 지도자들도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승전국에는 해당사항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억울하니까, 정말 부당하니까 만세 운동하자 해서 한 거거든요 3.1 운동은 3월 1일 하루만 한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1년 동안 지속이 돼요 1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조선인들 무려 7000명이 죽습니다 다친 게 아니라 사망자만 7000명이에요 이거는 3.1 대학살이에요 운동이 아니라 이거를 본 중국 대학생들이 크게 반성을 합니다 저 조그만 나라 조선에서도 일본에게 항의를 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총칼이 찔려가면서도 저렇게 만세 운동을 벌였는데 우리 중국 뭐하냐? 들고나자! 특히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주식이 되겠다 우리가 총대에 맺겠다 가자! 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두 달 후인 5월 4일에 베이징 대학생들이 천안문 광장에 나와서 타도 일본 산동 반도 칭따오 돌려달라라고 항의 시위를 벌이고 천안문 광장에서의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중국의 5.4 운동이에요 1919년 5.4 운동 자 봐봐요 이번에 또 칭따오 여행을 저와 함께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5.4 운동의 혁명의 횃불 붉은 횃불이 시작이 베이징에서 했잖아요 천안문 광장에서 근데 그 횃불이 칭따오 시내 한가운데 있거든요 왜? 왜 칭따오 시내 있을까요? 요거까지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919년 5.4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이 지식인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중국을 실질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왕국도 아니라 황제도 아니라 자본주의지도 아니라 다 필요 없다 얼마 전에 레닌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소련이란 국가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소련이 몰락하면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하지만 요때 1910년 20년대는 최고의 대안이었어요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평등한 사회가 나온 거잖아요 누구나 평등한 사회 그래서 당시 젊은이들은 여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 한번 이거 이론이지만 우리가 실천해보자 누구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해보자 이때 중국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모여요 1921년 그러니까 5.4운동이 일어난 후 2년 후죠 2년 후에 상하이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 13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입니다 공산주의를 믿었던 청년들이 지식인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 1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 모택동도 있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1919년 5.4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중국공산주의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붉은혁명의 횃불을 5.4운동의 상징인 이 횃불을 어디다가 만들까 베이징일까 상하일까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인 칭따오 한 가운데 꽃자에서 지금 칭따오 시내 한 가운데 중국혁명 붉은 횃불의 탑이 칭따오 시내 있는 겁니다 산동반도와 칭따오를 일본이 후루룩잡잡 가져가는 과정을요 미국이 반대를 했어요 일본의 힘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산동반도와 칭따오를 쫙 가져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일본의 힘이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엔 사고칠 거다 이때부터 의심을 하거든요 감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22년에 미국 주도로 일본군의 군비 증강 특히 해군력을 제한하는 국제협약을 밀어붙여요 물론 일본 너희들만 군비 증강하지마 그러면 나강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 너희도 오고 미국 우리도 참여하고 우리도 해군 숫자를 제한할 테니까 일본 너희도 제한을 해 단 비율이 좀 다르다 우리 미국은 오 너희 일본은 삼 해요 일단 일본도 동일합니다 그래요 わかりました 그러면 일본 해군의 숫자는 줄인다です 해요 일본은 왜 그랬을까 일본은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썼어 병력 수만 줄였지 그때부터 무기를 최첨단화를 해버려요 이때부터 미국과 일본은 서로 장군이요 먼군이요 서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수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일본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초기 자본주의 회사 만들고 공장 짓고 노동자 고용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노동자들이 증가했어요 도시에 와가지고 농사 짓을 바에는 도시에 와서 공장 취직하겠다 그런데 노동자, 인권이란 게 정확하게 확립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 월급도 안 주고 박해도 하고 공장 사장님이 사장님 나빠요 이것도 이러니까 슬슬 일본에서도 노동운동이 일어납니다 월급 달라 월급 달라 일본 정부는 뭘 하냐 치안경찰법이란 걸 통과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노동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한 과정에 1912년에 메이지 덴노가 꼴가닥 죽어요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다음 덴노가 즉위를 하는데 다이쇼 덴노라고 해요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대정 일본 왕인데 굉장히 허약하고 어리버리 비리비리비리한 덴노였어요 당연히 봐봐요 지금 노동운동은 치고 올라가죠 일본의 덴노는 어리버리하죠 어떻게 되냐 노동운동이 엄청나게 불꽃처럼 피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눈을 뜬 거예요 우리 노동자들을 권리를 달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공이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기간 1912년 메이지 일본 왕이 죽고 어리버리 다음 덴노인 다이쇼가 집권을 하면서 노동자운동 민주주의운동 이 불꽃처럼 핀 1912년부터 1925년까지 이 기간을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일본에서는 불러요 말 그대로 다이쇼 민주주의 시대에요 솔직히 민주주의가 많이 이때 발전을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투표할 수 있던 건 아니었거든 이전만 하더라도 이때 다이쇼 데모크라시 이때 드디어 25살 모든 남자들은 다 투표권을 받습니다 여자들은요 여자들 참전권은 나중에 그나마 남자들은 25살 이상이면 누구나 다 투표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한 스텝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큰 변수가 등장합니다 1925년이죠 슬슬슬슬슬 제가 1차 대전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슬슬 미국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까지 가고 빵 폭락을 해버리는 세계 대공황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세계 대공황에 관련된 이야기는 1차 대전 때 한번 참고해보세요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47%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절반이에요 절반 미국이 무너지면 당연히 프랑스 영국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은 1차 대전에 져가지고 지금 구석기 시대예요 다 무너지고 초기 자본주의가 꼽히고 있던 일본도 타격받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그래서 이거를 미국 대공황이라고 안 부르고 세계 대공황이라고 부르거든요 초기 자본주의 일본도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세계 대공황 직전까지 직전에는 하루에 70개 이상 회사들이 부도가 났어요 일본요 그리고 누가 내 돈 가지고 회사 차렸겠나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회사를 차렸겠죠 일본도 근데 줄도 사나니까 회사들이 대출금이 회수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걸 좀 조용조용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버렸네 은행 대출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 은행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대요 대출금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 뭐 언젠가는 나라에서 그 돈 갚아주겠지 예요? 아니죠 한 푼이라도 더 찾으려고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갔겠죠 내 돈 내놔라 이거요 내가 예금한 거 내돈내놔 이걸 이른바 뱅크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뱅크런 하면 살아남을 은행 없어요 왜냐면 모든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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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은행들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은행 쪽으로 달려오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가정 지금 우리 시중은행들도 모든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달려가가지고 내 돈 내놔라 그러면 은행이 망해요 이때 일본 은행들 줄도산을 해버려요 회사 줄도산하죠 은행 줄도산하죠 이런 가운데 결정타가 빵 하나 일본에 터집니다 그게 바로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입니다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년째가 되는 날이죠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에 대지진이 일본에 덮쳐요 도쿄에요 도쿄에요 관동이 도쿄잖아요 관서가 오사카고 점심 식사 때죠 11시 58분이면 점심이요 일본의 모든 가정집들이 점심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 지펴가지고 당시 일본의 모든 가옥들은 거의 대부분 다 목조 건물이었어요 지진으로 넘어가면서 밥 팔려고 했던 그 아궁리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싹 다 도쿄가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일본 정부 멘붕에 빠져요 같은기나 지금 회사 줄도산 은행 줄도산에 지금 도쿄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면 일본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민심 성난 민심은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자 어디로 이른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탔다 이쪽으로 빠진 거예요 자 영화 박열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거기 보면 관동 대지진 초기 일본 정부 상황이 정말 잘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재훈 씨가 박열 선생 역할을 했죠 연기를요 당시 일본에 미지노 렌타로라는 내무 대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이죠 우리로 치면 미지노 렌타로가 조선인들을 정말 진짜 싫어했어요 미지노 렌타로 왜냐 1919년도 3.1 만세 운동 일어난 그 해 미지노 렌타로는 당시 조선에 있었거든요 정무총감으로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내무부 장관으로 있었어요 당시 일본에서 새로 조선총독이 건너 왔어요 사이토 총독이라고 남대문 정거장 지금의 서울역이죠 거길 통해서 마차를 타고 조선총독부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강우규 열사라는 훈장선생님이면서 한의사 였습니다 나이가 65이었어요 아까도 지난던 말씀드린 것 같이 7천명이 죽었잖아요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조선 젊은이들이 죽으면 안 된다 나 하나 희생으로 끝내자 해서 강우규 열사가 수류탄을 들고 이 할아버지가 서울역으로 가요 서울역으로 가서 새로 부임하는 사이토총독이 탄 마차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훈장선생님이요 근데 그 수류탄이 터졌는데 사이토총독 새로 부임하는 총독은 무사해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미지노 렌타로라는 지금 말씀드린 지금 현재로는 일본의 행안부장관 당시로는 조선의 내무부장관 이 다리를 크게 다쳐요 이때부터 미지노 렌타로는 조선인이라고 하면 이를 갑니다 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바로 조선인이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서울역 가시면 서울역 신청사 그러니까 왼쪽에 있죠 왼쪽에는 신청사 말고 중간에 있는 옛 구 서울역 있지 않습니까 일제가 만든 그 바로 앞에 가면 웬 할아버지 동상이 서 있어요 이렇게 손 들고 만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바로 강우규 열사의 동상이거든요 강우규 열사가 수류탄을 던진 그 자리에 동상이 서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몰라요 강우규 열사가 그래서 기리자 차원에서 그 동상을 거기다 만들어놨습니다 하여간 이 미지노 렌타로라는 이 인간이 조선인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어차피 관심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영화 박역을 꼭 보세요 그때 내각 회의에서 미지노 렌타로가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조선인들의 우리 도쿄 시내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는 얘기도 들었어 다른 장관들이 물어요 미지노한테요 이보시오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그거 믿을만 하오 내가 들었다니까 확실하다니까 조선인들이 조선인들이 지금 우리 도쿄 시내 목조 건물에 불 지르고 다닌단 말이요 확실하오 라고 정부 내각 회의에서 그 공식 발언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누구한테 거냐면 쇼리키 마스타로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걸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쇼리키 마스타로는 도쿄 경시청 홍보 담당이었어요 전화해서 조선인들이 불 지르고 다닌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시청에서 지금 일본 내각 전화 받은 거잖아요 내각에서 지금 조선인들이 불 지른다는 얘기했고 나는 홍보 담당이고 이 앞에는 신문 기자들 앉아있고 신문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각회의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 일본 내각 정부가 꾸며낸 가짜뉴스예요 하이간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쇼리키 마스타로 이 인물이 나중에 일본 프로야구를 만들어요 일본 프로야구의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야구단도 하나 만듭니다 그 야구단이 바로 요미우리 자이언츠 예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의 공로상 이름도 쇼리키 마스타로 상 입니다 어쨌든 이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측은 몇 천명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측 연구에 따르면 2만 5천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일 측 자료에 따르면 6만명 이상이 일본 자경단이 휘두른 죽창에 찔려 돌아가신 거예요 도쿄에서요 자해간 관동 대지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23년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올해가 100년 되는 그런 해예요 자 일본은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관동 대지진은 화살을 조선인들에게 돌렸고 대충 일본인들의 불만은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26년에요 어리벌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던 다이쇼 일본 왕이 죽어요 그리고 1926년에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 히로이토가 된 노가 됩니다 어떻게 또 일본은 흘러갈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했습니다